35살에 6억 모은 남자 많지 않아요. 정말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반면에 동갑인데 여자가 4천을 모았다. 월 50만 원씩만 모아서 10년만 모아도 6천이야, 6천. 근데 4천이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사실 팩폭을 때리자면 4천은요, 쓰고 남은 돈이에요. 대표님, 최근에 커뮤니티를 둘러보고 있는 연애 고민 사연들이 되게 많이 공유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 사연 읽어주시고 정말 미술에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요즘은 여자가 돈이 없다고 결혼 깨는 남자가 많아? 라는 사연인데 보니까 여자가 모은 돈이 없어서 결혼이 깨진 사연 같아요. 친구 커플이 35살 동갑이었고요. 남자는 6억이고 여자는 4천만 원 정도 자산을 오픈했대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깬 거죠. 여자가 돈이 너무 적게 모으다 보니까요. 글쓴이가 하는 말이 분명 친구들이 결혼하던 2015년 때는 이럴 때까지만 해도 납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해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리고 또 이때만 해도 남자가 여자 돈 가지고 불평불만 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가 찌질하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새는 안 그러는지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여자 돈 따져도 당연시 되는 사회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네요. 이 사연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남자하고 여자는요. 가산이 이제 15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35살에 4천만 원 밖에 못 모은 거야. 여자가 지금. 그리고 과거에는 남자가 많이 모아오는 게 당연했고 찌질난 프레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사연 보면서 되게 오바 생각 다 드는 거죠. 아... 대표님 생각 어떤가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있는데 한 네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남자가 모은 돈이 많다 별개로요. 일단은 여자가 모은 돈이 나이 대비 너무 작아요. 그럼 남자분은 35살 때 6억 원 모은 거는 꽤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은 거지. 35살에 6억 모은 남자 많지 않아요. 거의 증여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증여받았다고 해도 대단한 거지만요. 본인이 정말 찐으로 모았다고 하면 정말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반면에 동갑인데 여자가 4천을 모았다. 우리가 매번 계산하잖아. 여자가 25살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월 50만 원씩만 모았어서 10년만 모아도 6천이야, 6천. 근데 4천이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거를 생각한 거지,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6천도 사실 많이 모은 게 아니죠. 월에 50만 원도 사실 정말 저축을 많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지. 여자는 그래도 사회 진출을 남자보다 더 빨리 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따지면 이 여자분은 진짜 돈을 못 모은 거죠. 사실 팩폭을 때리자면 4천은요.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이분이 연애 상대면 상관이 없지만 결혼 상대로 만남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죽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피디님들. 내가 6억 모았어. 여자친구가 4천 모았대. 어떡할 거야? 다른 거는? 다 좋아. 근데 경제관념이 좀 이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아요? 서른 초반이면 그래도 안 다른데. 동갑이야. 아, 주가능. 주가능할 것 같죠? 이런 게 요즘 현실 속 남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자도 이제 경제력을 보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 부모님들 어땠어요? 아빠들? 어때? 처갓집 내가 먹여 살린다는 시대였는데 이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였고요. 마초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자들이 먹여 살려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도요. 외벌이로도 충분하게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수준이나 생활비가 충분히 그 정도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요. 남자 혼자 벌어서는요. 택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물가가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생활 수줄도 다 올라버렸어요. 예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요새는 보여주기 시기에 소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만족을 하지 못하면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제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그런 사례들을 남자들이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학습이 이제 된 거지. 그런 여자들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커뮤니티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보면 인실만 하면 거짓 아닌 것 같은 사연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접 경험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지금 생각하거나 망설이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이런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부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제도 저랑 상담했던 남성분이 결혼은 누나 도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가장 망설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그렇고 찾아오신 회원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게 돼요? 엄청 따집니다. 요새는 이제 여자 외모 다음으로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 와중에 외모는 후기 못하네요. 당연하죠.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는데 몇 순위? 경제적은 저기 마지막 순위였죠. 내가 먹여 살리면 되죠. 이거였다면 지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완전 달라졌어 판도가.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보고 들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판단 능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여자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봐야겠다라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자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하는 남자들도 물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겁니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갈려고 쓰는지 그렇죠. 그 관념을 보는 거죠. 세 번째. 당신의 친구들은 어릴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분들의 친구들이 결혼한 시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에서 2019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한 10년 전의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한 35살이에요. 이 글 속의 주인공이요. 당시 친구들은 20대 중후반일 것 같았어.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을 거니까 여자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걸 덜 보게 된 거죠. 피디님한테 내가 물어볼게. 3천만 원을 모은 여자야. 3천만 원은 적은데요. 27만 만날래. 27이에요. 가능하죠. 반대로 35살. 많이 곤란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요. 당신이 35살인 동갑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모은 돈이 이제 심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요. 충분히 결혼을 깨트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오시는 남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 여친하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사례들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모하는 돈이 있다고 했는데 36이었는데 알고 보니 카드 빚이 한 6천이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저는 꽤 봤어요. 여자들 입장에서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빚이 몇 억이 있어. 그럼 결혼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 남자라고 봐준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결혼을 하려면요. 최소 위로 10살 정도 이상이 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그나마 될까 말까인데 요새는 그 10살 이상 되는 남자들도 혼자 살고 말지 비짖는 여자를 좋아하거나 동일을 안 모은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몇 살 차이도. 당연하지. 나 혼자 지금도 먹고 살면 하는데 굳이 내가 짐작을 지고 살고 싶을까? 아닐걸요? 네 번째입니다. 찌질난 프레임은 시대착오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결혼 못 해요. 확실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도 여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도 기분 나쁠 거잖아. 또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남자는 돈 얼마 모아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이러면 또 남자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거고요. 요즘에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결혼 불가한 거야. 결혼 못 해요. 과거에는 그렇다면 느껴지는 게 5년 전 큐를 좀 보는데 영화 보니까는 진짜로 돈을 안 보고 결혼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남자들이 똑같이 돈을 많이 요구했고 지금 이러면 저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죠? EBS 다큐로 EBS 다큐로 봤군요. PD답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조금 있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남자는 어리고 예쁘더라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연애로는 생각을 하지만 결혼 상대로는 걸른다는 얘기죠. 머리가 있는 남자라면 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남자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상담을 해서 보면 형들 꿈을 꾸는 여자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100% 팩트긴 한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찌질한 건 여자입니다. 남자가 파혼 날만 했다. 이거는 여자가 찐따.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고민이 있거나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아멘